막심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많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. 물론 나라는 역할, 저 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사실 어디에 중점을 둘 수는 없어요. 이게 전체적으로 다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저는 관객분들께서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 저희들이 OST라든지 굉장히 많이 나와있어요. 그래서 한 번쯤은 들어보시고 좀 익숙해져서 오시면 아마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고 더 도움이 되죠. 웹카를 보시는데 좀 더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? 네, 좋은 생각입니다. 맞아요. 작은 트립입니다. 네, 고맙습니다.